아침에 누굴 줄을 제일 먼저 생각 자네에는 좋은 친구야 그냥 떠나서 그냥 부끄러운 사람 생일이 생기려는 걸 아쉽게 자네가 좀 더 부끄러워 자네와는 고려같은 친구야 아o 행사할수 아하 맞 garbage 복약ания 아직 안 도ети she found it 아 하지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